자 반갑습니다. 벨로가나 홈페이지 내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위젯 쪽에 이렇게 우리가 못 보던 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 벨로가나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려있는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밈코인들, 추천받을 만한 코인들, 매수타점, 매수타점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벨로가라고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련 내용이 또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10시간 전에 올라왔고 북극해와 대서양의 동지가 이제 완성되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동지를 향해 수용하고 있다. 다음 모험을 기대하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적혀있는 5가지의 5대 양입니다. 보이시죠? 북극해는 완료됐고 대서양도 완료됐고 남은 3대 양 이제 뭐 둥지 번역하기 전에 원문을 보시면은 네스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스트 네스트라는 게 보통 새나 동물이 알을 낳는 둥지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보금자리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는 탑5의 둥지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얘네들이 벨루가나 애들이 올려놨던 트윗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일단 처음에 1티어 CEX 한국과는 이미 상장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우리는 프리셀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올렸던 트윗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전 트윗인데 예전에 업데이트됐던 트윗을 보면 이제 두 번째 CEX와 협상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유출을 한번 해보게 되면 프리셀을 시작을 할 때 첫 번째 CEX와 협상이 완료된 상태로 프리셀을 시작했고 프리셀을 시작 후에 두 번째 CEX와 협상을 시작했다 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된 홈페이지의 내용과 트윗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컴플리트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CEX와도 상장협의가 완료되었다 라고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다섯 가지 오대양은 아마도 1티어 CEX를 은유하고, 비유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은 최근에 공개됐던 발표됐던 기사 내용도 살펴보게 되면 이 기사인데 이미 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면 글로벌 동시상장 계획이 공개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건 글로벌 동시상장 및 향후 계획 이게 이제 얘네들 이번 기사의 메인적인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1티어 CEX 얘네들이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대양에 비유한 1티어 CEX 다섯 군데 상장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프리세일이 종료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동시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오대양은 1티어 CEX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1티어 CEX의 상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베이비도지 예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나서 정말 굉장히 많은 CEX의 줄줄이 연이어서 상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1티어 CEX,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티어 CEX는 바이낸스죠. 바이낸스 바이낸스의 파급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바이낸스에 상장이 진행되게 되면 진짜 다른 CEX는 그냥 줄줄이 상장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래서 얘네가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1티어 CEX 상장은 완료된다 라고 한다면 기타 다른 CEX는 자동적으로 줄줄이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목표를 하는 글로벌 동시상장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표실,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남은 거는 태평양, 남극해, 인도양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보금자리가 둥지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새로운 벨루가나의 소식이 없어서 조금 답답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홈페이지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어떤 새로운 포부를 밝혔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좀 진행 상황 이 진행 상황의 척도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또 세 번째 CEX가 또 협의 완료가 되게 되면 뭐 여기 또 표시가 되겠죠. 네 번째도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프리세일 종료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벨루가나 관련 소식들 제가 항상 제일 먼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